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는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대전지법 5-3형사부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55살 B 씨를 피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받습니다. 1심 재판부는 숨진 B 씨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 있었고 A 씨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